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감사원감사로 군옥을 치르고 있습니다. 카이의 한 직원이 10억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탓인데요. 방산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방산비리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2개 반 10여 명을 투입해 진행한 감사에서 카이의 한 직원이 회사 돈 10억원가량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외거래용 가짜 법인 계좌를 만든 뒤 환율을 허위로 계산해 생긴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카이가 이 비자금으로 한국형 기동엘기 수리온 등 무기개발 사업수주 과정에서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터져나오는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국가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방산비리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철저한 수사와 엄단의지가 필요합니다.